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거뒀던 일본은 향후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철도를 놓고 싶어하죠. 그리고 조선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을 설치했을 때 일본 정부나 일본 사업가가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이 이 경인선의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을까요? 의외의 나라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인 사업가였던 모스가 일본을 제쳐두고 우리나라로부터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업과는 다릅니다. 모스는 사전에 조선 정부와 왕과 접촉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철도 부설권을 준다라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던 거죠. 그리고 모스의 주도 아래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스가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호심탐탐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고 싶어했던 일본이 개입을 합니다. 일본이 모스와 직접 거래를 하죠. 조선 정부를 제쳐두고 일본은 모스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던 경인선은 일본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죠. 이듬해 한강철교가 건설되면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완벽하게 운행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경인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머신을 타고 경인선이 개통되기 바로 직전에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급한 볼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 더 보러 갈 건데요. 못 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가장 쉬운 교통수단이 말이겠죠. 그리고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좀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배, 나룻배를 이용해서 가기도 했었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말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 무려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배를 타면 한강에 있는 마포나로로 도착을 하는데요.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인선이 개통되자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과 인천이 1일 생활권에 묶이게 되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